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8월에 출구된 2018년식 현대 코나 1.6 가솔린 4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000km 판매금액은 235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8월 3일 출구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4,066km. 4년동안 14,000km밖에 안탔네요.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루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구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부다 양호하네요. 거의 뭐 만 2km 정도밖에 안탔고 사고도 없는 차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 밖에 없겠죠.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있고 후측면 사진, 앞좌석, 앞좌석 전동시트, 운전석, 뒷좌석. 거의 새 차 같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4,071km. 썬루프 정착, 동동저비 사이드미러,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정착되어있나 보네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버튼 시동 스마트키, 공품 내비게이션, 오토미션, 그리고 4륜, 열선 시트, 통풍시트, 조선석도 열선 시트, 통풍시트, 그리고 열선 흔들기능,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여긴 트렁크고, 블랙박스 2채널로 장착되어있구요. 축방경보기, 미끄럼 방지, 엔진룸, 필타이어, 굉장히 양호합니다. 거의 느낌은 새 차 같은 느낌인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이제 14,000km밖에 안 탔으니까 그렇고, 제조사 보증기간이 이제 아직 1년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1년정도 제조사인 현대에서 무상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구요.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7년 8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코나 1.6 가솔린 4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판매금액은 2350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